11장. 하늘도 사라질 것이다. 예수는 말씀하셨다. 이 하늘은 사라지고, 그 위에 있는 하늘도 사라지리라.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죽은 것을 먹는 날, 너희는 그것을 살아나게 하느라. 너희가 빗속에 거할 때, 너희는 무엇을 하려느냐. 너희가 하나였던 그날에, 너희가 둘이 되었더다.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되면, 그때 너희는 무엇을 하려느냐. 모든 것은 꿈과 같이 무상하며, 오직 진리뿐이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이다. 하지만 자각이 일어난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이며, 다시는 죽지 않는다. 깨달음으로 분별하는 죽은 것을 먹는 날, 그것을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가 본성 깨달음으로 빗속에 거할 때, 무념무상 외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또한 본래의 하나에서 분리되어 둘이 되었음에도,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원성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신다. 우리는 이원성의 둘이 되었을 때,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전체의 삶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때 온 천지에 충만한 진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진리를 전해야 한다. 즉, 이원성의 상태일 때는 거짓날을 제거하여 진리를 회복하는 구원을 이루어야 하며, 둘이 된 비본래의 상태에서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전은 가짜인 개체성으로부터 보편성인 참날을 구하기 위하여 저술되었고, 노자는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가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은 내면의 성령을 자각하라는 말이며, 이때 전체와 하나 되는 천국을 이룬다. 이렇게 인위적 분리성인 유의의 죽은 자로부터 전체성인 무위의 살아난 자는 집착과 아집에서 벗어난 모든 생명의 본래 자리를 회복하여 빛으로 구원을 얻은 자이다. 따라서 구원은 영원할 수 없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어둠의 목숨을 제거하고 영원한 빛의 성령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 깨달음으로 그림자와 환영과 같은 개체적 거짓날을 제거하고 하나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헛된 분별을 버리고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음을 자각하여 전체로서 하나 될 때 다른 종교와 화목하게 되고 광명이 두루 비추게 된다. 이렇게 집착을 버리고 신과 하나 되어 영혼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모든 종교의 구원관이다.